가정예배 지혜 자녀들과 함께 잠원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것도 많지만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선물이 더 소중한 선물이 되기 위해 가정예배가 회복되기를 부흥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애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Working with God 이 복된 한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가정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통하여 영광받아주시고 이 한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되 이 시간이 그 첫 출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잠원 24장 30절로 34절입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 즉 가시던 뿔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피비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관찰을 통해 배우라 30절 말씀 먼저 봅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 즉 보았다는 것이죠. 게으른 사람의 밭과 지혜 없는 사람의 포도원을 보았어요. 여러분 게으른 것 참 문제입니다. 이 잠원이 계속해서 부지런해야 된다는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혜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이 산다면은 중요한 때를 놓치고 중요한 일을 놓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잠원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잠원의 기자가 살펴보니까 31절입니다. 가시던 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가시던 불과 거친 풀, 거친 풀은 잡초겠죠. 그래서 이것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 곡식이, 밭의 곡식이, 밭의 작물이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포도나무도 잘 자라고 아주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히기도 어렵다는 거죠.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돌담이 무너져 있었다. 여러분 돌담은요. 들, 짐승들로부터 이 밭과 그리고 포도나무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경계도 없이 아무런 방호벽도 없이 이렇게 밭작물과 포도들이 공격을 받는 상황.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황폐함이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의 밭과 포도원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게으르거나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공부를 해도 그렇고 사업을 해도 그렇고 직장에 나가도 그렇고 장사를 해도 그렇고 또 예능과 체육을 하던 모든 분야에서 이런 황폐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게으르고 지혜 없는 것. 이런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절로 나아갑니다. 32절.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이분이 지금 대충 스쳐 지나가듯이 본 것이 아니에요. 이걸 보면서 생각이 깊은 거예요. 게으르고 지혜가 없으면 저렇게 인생이 망가지는구나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거죠. 아주 내 마음 깊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훈계가 뭐예요? 교훈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계를 삼았다는 얘기죠. 훈계는 교훈과 경계를 말하지 않습니까? 자 훈계. 가르칠 훈자예요. 게으른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의 밭과 포도원을 보면서 내가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교훈 받는 거예요. 훈계. 경계할 계자인데요. 경계할 계자. 경계가 뭡니까? 경계라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의 밭과 포도원을 보면서 스스로 배우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주의하게 된 것이 훈계라는 말의 뜻이 되겠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우리가 자주 나왔던 단어니까 기억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무사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무사르. 한번 써드리죠. 무사르. 히브리 말로는 이렇게 쓰게 됩니다. 무사르. 무사르. 우리가 훈계를 받는 거죠. 훈계. 그래서 교훈도 받고 아 조심해야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게으르거나 지혜 없는 사람이 되면 아 저런 인생을 사는구나 하고 도움을 받는 거. 이것이 훈계입니다. 자 그 사람의 상황을 좀 더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33절.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지혜 없는 사람이 특징이 뭡니까? 쉬고 자는 거, 누워있는 것을 자꾸 조금씩 조금씩 더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제는 딱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누워있고 계속 할 일 하지 않고 연기하고 있고 이런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고 지혜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결과가 무엇입니까? 34절. 내 빈공이 강도가 치오며. 빈공은 가난함이라는 거예요. 가난함이 강도가 치오며. 그리고 내 곰피비. 이것도 가난하다는 얘기거든요. 군사가 치리라. 여러분 강도와 군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기습이에요. 갑작스럽게 밀어닥쳐가지고 우리가 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가 기습이라는 두 번째 특징은 약점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게으름과 지혜 없는 약점을 기가 막히게 알고 반드시 내 것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나를 점령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게으르고 지혜 없는 사람은요. 기습적으로 가난이 차들어와요. 그리고 반드시 가난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게으른 사람이 있다면 또 지혜 없이 해야 될 일을 때에 맞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아 이거 내가 문제구나 하고 오늘 훈계를 받아야 돼요. 훈계를 받아서 교훈 받고 자기 자신을 잘 주의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저는 대학 시절에 내수동계 대학부에서 배웠던 이 관찰에 대한 것을 좀 나누려고 해요. 이 관자가 한자로 이렇게 되죠. 볼관자. 관광할 때도 이 관자를 쓰죠. 그런데 이 관자가 또 어떤 훈이 있냐면요. 자세히 볼관자가 있어요. 자세히 볼관자. 자세히 본다. 여기서는 관찰할 때는 자세히 볼관. 그냥 볼이 아니라 자세히 볼관으로 훈을 새겨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찰자는 살필 찰자입니다. 살핀다. 자세히 살핀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조사할 찰자도 있어요. 감찰할 때는 조사할 찰자죠. 조사할 찰자. 그러니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자세히 조사하듯이 보는 것이 관찰이에요. 영어로는 observation. 저희 내수동교회 대학부에는요. 대학생 주부에 observation 칸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하게 된 건데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항목이 이거예요. What I see. 나는 무엇을 보았는가. 나는 무엇을 보았는가. 여기에 보면 30절로 31절이죠. 30절로 31절에 보면 이 사람이 본 게 나옵니다.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보았다. 자세히 보니까 가시던 불이 많이 있고 거친 풀로 덮여 있고 돌담이 무너져 있었다. 이게 What I see. 나는 무엇을 보았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죠. 두 번째로는 What I learn.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이것이 32절로 34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무엇을 보았습니까.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다.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무엇을 배웠냐면 훈계를 받았다는 거죠. 그 훈계의 내용이 뭡니까. 좀도 자고 졸고 누워있으면 빈공이 강도같이 군사같이 온다. 가난이 군사처럼 강도처럼 반드시 쳐들어오고 그리고 기습적으로 쳐들어온다. 이것을 이 사람이 배웠다. 교훈을 받았다는 것이죠. 런은 배웠다는 뜻도 있고 교훈이라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봅시다. 자 오늘 자문의 기자는 관찰을 했어요. observation을 했어요. What I see.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의 밭과 포도원을 보았고 보니까 그런 사람의 밭은 가시덤불이 많고 잡초도 많고 돌담도 무너지게 되더라. 되더라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더라. 이것을 본 것입니다. See 보았어요. 그 다음 이걸 통해 뭐를 배웠는가. 교훈을 받았는가. 그 사람은 반드시 가난하게 된다는 것을 내가 교훈을 받았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observation의 단계는 what I apply.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용해야 되는 거죠. apply는 적용이니까. 이런 교훈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요즘 내가 보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의 자세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예배 중간에 들어오기도 하고 복장도 갖추지 않고 내가 게으르기도 하고 지혜도 없으니까 이제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예배 10분 전에는 영상을 미리 켜놓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거 정말 좋은 업주 배신이 되는 거죠. 내가 요즘 영상으로 강의를 많이 듣고 공부를 또 하다 보니까 어린이들부터 대학생까지 대학원생까지 내가 너무 게을러졌다. 이런 거. 내가 지금 밖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운동도 안 하고 그런데 실내에서 내가 운동을 좀 하면서 몸도 좀 가꿔야 되겠다. 내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삼시세끼 밥을 대접하다 보니까 난 주부로서 너무 힘들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기회에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편식하지 않고 건강한 식단을 좀 마련해서 모처럼 가족들의 건강을 챙기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남편들은 내가 집에 들어오면 쉬려고만 했는데 직장생활에는 아내가 맞벌이 부하네. 너무 아내한테 내가 일을 많이 맡겼구나. 내가 이제 방 청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꼭 하겠다. 아니면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쓰레기 버리는 거 음식물 쓰레기는 내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를 우리가 어플라이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적용.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 맞을 적자에 쓸 용자. 이게 적용이에요. 내게 맞게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적용이에요. 이게 바로 어플라이죠. 이런 업조비에이션을 통해서 이런 적용을 좀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업조비에이션이 오늘 잠원을 근거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의 일상에서 누군가를 볼 때 또는 뉴스를 볼 때 여러분들이 이 업조비에이션 하면 좋아요. 최근에 어떤 고위공직자들의 성적 탈선을 보면서 아 내가 누구누구의 탈선을 보았다. 그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있어서 탈선이 됐다. 아 그러고 보니까 나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교훈을 받았고 최근에 내가 어떤 일들이 있으니 이건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적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모든 일에 업조비에이션 관찰을 하시면 영적인 좋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관찰을 통해 배우라 입니다. 게으른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의 밭과 포도운을 보면서 잠원의 기자 솔로몬은 배운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잘 배우고 적용하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에 대한 잠원 기자의 관찰을 배웠는데 이거 가지고도 우리가 좀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고 주변에 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영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런 관찰을 통한 깊이 있는 영적인 해석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으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날을 꼭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좋은 관찰 우리도 하게 하셔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기하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한 날도 복되고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